좁은 밤 한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관심 없던 이 노래 제 딸한테 솔로곡 하나 좀 남겨주고 가기를 사실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작업하다가 못하고 갔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테이프 속의 노래 제 딸한테 솔로곡 제 딸한테 솔로곡 너무 많이 변해서 그대로 제가 이번에 임윤택 선배님과의 아주 뜻깊은 무대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무대를 하는 동안 진짜 저에게는 너무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낡은 테이피라는 곡의 가사가 선배님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들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느끼시면서 무대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캐스터 배혜지 좁은 밤 한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관심 없던 이 노래 들으면 난 너무 좋았지 내 어머니가 사주셨던 대입 속의 노래 참 많이 어렸었던 마음에 노래 눈물을 훔쳤던 어린 시절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나와 너무 달라서 그 시절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추억의 다른 나를 담고 한참을 그렇게 나를 되돌아볼 때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행복하길 난 기도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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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을 바라보는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여전히 고마운 친구들과의 추억 얘기 나누면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오나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함께했던 함께했던 친구들 하나로 웃을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보다 지금의 너와 지금의 너와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그 시절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추억의 다른 나를 담고 한참을 그렇게 나를 되돌아볼 때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행복하길 영원하길 기도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성 복원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AI 기술로 복원된 임윤택 씨와 휘인 씨의 아름다운 듀엣곡 낡은 테이프였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네요 승일 씨 어떠셨어요? 윤태이 형이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잠깐 옛 생각이 좀 잠겼던 것 같아요 태기 형 목소리가 워낙 유니크해서 보고 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첫 소절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마냥 슬프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요 선물 받은 것 같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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